블랙 코브라 네 우리 같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네 뭐 칼들고 위협한다 그러니 뭐 기가하는데 문제가 많죠 이럴때 이 블랙 코브라 한번 사 보셔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보면 구성품이 전기충격기 있구요 여기 미니페퍼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미니페퍼 스프레이가 이렇게 따로 또 전기충격기를 갖고 다니기 좀 제가 한 곳에는 미니페퍼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니페퍼가 스프레이가 있어서 또 이걸 못 가지고 다닐때 눈에다가 뿌리면 되는거 아시지요 네 구성품이 알차고 고급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상태에서 눌러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시비거는 사람 우리 딸은 전기충격기로 뒤지직 할겁니다 사장님 시비 걸어보세요 이 소리가 놀래가지고 어 같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진짜 어 진짜 좋습니다 차 옆에 만약에 누가 갑자기 탔을때 자 전기충격기로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소리 보세요 엄청나죠? 신용 블랙코브라 전기충격기 이렇게 가방에다가 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가 같이 옵니다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볍고 폼나죠? 딱 봐도 전기충격기인데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가방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요 신용 블랙코브라 전기충격기는 경찰 허가 제품입니다 네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요즘 핫하게 인기있는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옷에 뭐 이래저래 좀 그렇죠? 치한도 많고 그리고 지승승하니 좀 시대적으로 이럴 때 자녀분들 이거 하나 장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신용 블랙코브라 전기충격기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구입처 링크 고정해놓겠습니다 네 아주 가볍고 그립감도 좋고 고급스러운게 좋습니다 수고하십쇼 네